핵심 11. 아래 공정 중 건설 현장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집중 분석해야 되는 공정이 아닌 것은 아까 10번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요. 공사 금액이 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단가가 높고 공사 금액이 큰 것. 그 다음에 지하공사 등의 어려움이 많은 공정. 이 어려움이 많은 공정이 난공사죠. 그래서 밸류엔즈룩은 대제한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기법이죠. 그러니까 바꾸는 것인데 이렇게 난공사 어려운 공사에서 개선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역시 원가를 절감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실행 실적이 많은 이런 공사란 여태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많이 수행을 했고 또 이렇게 관행적으로 많이 수행을 했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공사가 실행 실적이 많은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 공법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즉 밸류엔즈룩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런 경우다. 즉 다음 공정 중 건설 현장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집중 분석해야 되는 공정이라는 얘기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노력 밸류엔즈룩에서 우선 적용할 공사가 아닌 것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밸류엔즈룩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산학기사에서 출제를 한 문제인데 매우 좋은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최근에 밸류엔즈러닝 책을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창기 때부터 밸류엔즈러닝을 잘 적용을 좀 하고 많이 적용을 해봤는데 요즘에 와서 밸류엔즈러닝이 90년대 중반서부터 규정에 들어가게 됐죠.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설계 밸류엔즈러닝을 의무화하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서 밸류엔즈러닝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대안 창출을 통한 원가절감 기법입니다. 그런데 1번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수행되는 밸류엔즈러닝 활동은 최고 경영자에서 생산 현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다. 1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 경영자가 밸류엔즈러닝을 하게 되면 아, 원가가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그런 근로자, 노무자들도 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때 원가가 절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고 방식을 알고 있어야 밸류엔즈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엔즈러닝 활동은 최고 경영장서부터 말단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2번 밸류엔즈러닝 활동을 통한 이익의 확대는 타 기업과의 경쟁 없이 이루어지며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맞는 이런 말입니다. 이 밸류엔즈러닝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그 프로젝트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 설비가 잘못된 것, 순서가 잘못된 것,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될 것, 또 개선 효과가 큰 것을 골라가지고 설계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는 것, 이게 모두 다 밸류엔즈러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체와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아주 적은 투자로 우리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밸류엔즈러닝입니다. 3번도 잘 알아두시죠. 생산 설비 자체는 밸류엔즈러닝이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린 것인데 밸류엔즈러닝은 한마디로 교체하는 것,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 그래서 설비를 바꾸는 것도 밸류엔즈러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계,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밸류엔즈러닝에 해당이 된다. 기존에 방법을 바꾸는 것, 혹은 역으로 하는 것, 까꾸로 하는 것, 중간에 순서를 바꾸는 것, 또 기존에 했었던 프로세스, 이런 어떤 공정이라든지 순서를 교체하는 것, 이거 다 밸류엔즈러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를 바꾸는 것, 시공 방법을 교체하는 것,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을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밸류엔즈러닝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